자 이번주에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를 지닌 투자 종목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286 컴퓨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파격적인 용량 무려 40메가 하드디스크를 사용했으며 파티션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없어서 32메가, 8메가 이렇게 둘로 나눠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 40메가면 mp3 파일 10곡도 넣을 수 없는 수준이죠. 자 이렇게 386, 486을 거쳐가며 하드디스크도 500, 800메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95, 펜티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SD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486, 586에서 이제 이름도 바뀌어 메모리도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DDR, DDR2, DDR3, DDR4가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 개발된 DDR5로 바뀌는 해라고 하는데요. DDR5는 DDR4보다 전송 속도는 2배 빠르지만 전력량은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요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정부의 분위기로 개인용 컴퓨터는 교체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은 DDR5의 교체에 속도를 낼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DR5 수혜주로 IS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ISC는 인텔과 AMD,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전 세계적으로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DDR5 양산을 시작하면 내년부터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또 그에 맞는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ISC의 과거 저평가 사유였던 높은 메모리 비중은 고객 다변화로 낮아지고 DDR5의 수혜는 2022년을 시작으로 2023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DDR5 관련주로 손꼽히는 ISC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요즘 유망 사업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기업으로 세트랙아이 살펴보시죠. 우선 세트랙아이는 지구관측 위성 시스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우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화 계열사인 스페이스어보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사업 영역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나로호 발사 소식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 진행될 호재가 연달아서 진행 중인데요. 또한 위성통신 시장 역시 2026년 19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29조 8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사실 스트랙아이의 올해 상반기 실적 보시면 분위기는 살짝 다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가량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은 22%나 감소했는데요. 이후로는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판간비 증가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매출액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치로는 매출은 10%가량 상승, 영업이익 역시 18%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소형 미성 관련 사업 진행률을 통해 매출이 인식되고 신규 사업 수주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하나와의 전략적 제의를 통해 2024년 초에는 위성발사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하나그룹의 우주개발 사업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와 함께 스트랙아이 역시 기업 성장 그리고 현재 구간보다 그에 맞는 주가 상승,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오석유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금오석유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과도한 저평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이 추워질수록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보유 매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주당 배당금은 12,000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 예상 배당률은 6.3%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4분기부터 원료 가격 하락으로 사업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오석유의 3분기 실적은 증권가의 추정치에 부합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만큼 금오석유, 현재 구간으로 보았을 때 투자하기 좋아 보입니다. 하반기를 맞아 2차전지 소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는 일지 머트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북미로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2019년 2분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 효과로 기록적인 매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연결 자회사인 건설사들의 부진과 말레이시아 방역 절차에 따른 이동 제한 명령으로 성장 동력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잇따른 해외 증설 계획으로 2023년 이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말레이시아 10만 톤 증설 계획에 추가로 유럽과 미국 내 증설을 검토 중인데요. 유럽은 노스볼트, 미국은 삼성 SDI가 메인 공급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914억 원에서 2025년에는 3,389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즈는 본업인 동박 외에 2025년에서 2027년 첫 상용화가 예상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 중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현재 수요 기업으로 참여 중인데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구리가 부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의 고체 전해질 개발 참여는 이러한 동박의 문제를 상쇄시키는 부분에 기대감을 모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업계에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일진 머트리얼즈의 성장 가능성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국 S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기업인 CS윈드의 상승에 이어 해상풍력타워,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키워드로 철강은 수익성, 풍력은 성장성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단지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3대 해상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전력사업으로 해상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또한 글로벌 해상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5배에서 6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는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이 철강이 55%, 신재생에너지 28%, 건설이 16%를 보였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과 함께 동국 SNC의 현재 주가 구간으로 보았을 때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